스키이드 엑셀 엘 스키이드 엑셀 엘 스키이드 엑셀 엘 스키이드 엑셀 엘 안녕하십니까 김성배 입니다 거대한 플라스틱 발리송 스키이드 엑셀 엘 리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위해 스키이드 인터스트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스키이드 엑셀 엘 받았을 때 28.7cm, 두께는 이 정도입니다. 스퀴디와 비교해서 2배 정도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27 사이즈로 동봉된 드라이버 또한 거대합니다. 스퀴디의 재질인 CPVC에 비해 밀도가 낮은 HDPE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끝에 달린 금속 무게추 대신에 스퀴디 비와 같은 재질인 블랙 아세타를 사용하여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되 무게를 줄였습니다. 무게는 약 337g입니다. 뾰리송 2개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스퀴디는 70g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플라스틱 빨리송이지만 들었을 때 확실히 묵직합니다. 만약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이었다면 훨씬 무거웠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크기입니다.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와 달리 실물로 보면 와 진짜 크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울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던 기술을 돌려도 새로운 기술을 우전하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이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이 있기 때문에 전시하기 딱 좋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 발리송을 처음 보여주면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스퀴디 XL이 적혀있는 전용 스탠드로 이렇게 세워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리송에 동봉된 정품 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죠. 크기가 크기인지라 전용 스탠드로 전시 겸 보관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스퀴디 XL을 구매하실 거면 전용 스탠드는 필수라고 봅니다. 마감 처리가 준수하고 각진 부분 없이 처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끝에 금속 무게주 대신 검은색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론상 기존 스퀴디보다 좀 더 플랫한 밸런스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워낙 크기 때문에 유의미한 체감이 되진 않더라고요. 밸런스보다 크기에 따른 특징들이 더 부각됐습니다. 핸들이 너무 커서 발리송을 돌릴 때 자주 팔에 부딪힙니다. 단섭이 없도록 각도를 잘 조절하면서 돌려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발리송이 비해 돌리는 자세가 어정쩡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두 핸들을 한 번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더 작으신 분은 잡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스퀴디에 비해 밀도가 낮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무게를 줄였다고 해도 337g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보통 발리송이 100g 후반만 가도 무겁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발리송은 300g이 훌쩍 넘죠. 이 무게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금속 발리송 두세 개를 한 손으로 쥐어보세요. 그러면 이 발리송과 비슷한 무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발리송은 최소 한 손가락 아니면 두세 손가락을 이용하여 회전을 주거나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체감되는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검 발리송을 돌리는 것과는 다른 오히려 더 긴장되는 발리송입니다. 진검은 눈 감고 돌려도 핸들 구분만 잘하면 배일 일이 없지만 이 스키 디엑셀은 브레이크를 잘못 잡으면 손가락이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심스럽게 돌려도 무게가 무게이니만큼 일반 발리송에 비해 손해가는 부담이 큽니다. 아무래도 소지나 약지가 크기도 작고 힘도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잡게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발리송이 그렇듯 돌리는 사람에 따라 실력에 따라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발리송 고수들은 스키 디엑셀을 어디까지 돌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스키 디엑셀로 발로란트 콤보를 따라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가격은 약 30만원입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플라스틱 발리송 치고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만 길이와 두께가 2배씩 커지면서 부피는 8배 커졌습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몇 배는 차이 나는 거죠. 기존 스키 디엑셀가 6-7만원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나름 이해가 가는 가격이죠. 이 발리송을 돌리기용으로 구입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돌리기용을 고려하신다면 이 발리송이 선택지에 아예 없겠죠. 용도, 방향성이 전혀 다른 발리송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거대 발리송입니다. 시리얼 넘버와 제주일이 적힌 단단한 정품 인증서만 보더라도 수집용으로 딱이죠. 압도적인 크기로 전시할 맛이 나는 발리송입니다. 크기에서 오는 재미는 덤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평가하자면 발리송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딱 좋은 발리송입니다. 스키 디엑셀 리뷰였고요. 이상 김성구입니다.